앞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번 동영상에서는 엔진X와 PHP FPM을 서로 다른 머신에 설치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사용했던 유닉스 소켓을 이용하는 방식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은 엔진X와 PHP FPM이 설치되어 있는 한 대의 머신에서 모두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대의 컴퓨터의 능력이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PHP를 독립적인 서버에 구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엔진X로 접속을 하고 그리고 엔진X는 독립된 별도의 머신에 설치되어 있는 PHP FPM을 통해서 PHP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 받은 다음에 그것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웹서버와 이 PHP가 동작하는 서버를 분리해서 이 웹서버와 이런 것들을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 웹서버는 더 많은 부하를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웹서버는 조금 낮은 사양의 서버를 쓰고 또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더 많은,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사양의 서버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업스트림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한 대의 웹서버가 여러 대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독립된 웹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저는 두 대의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 대는 Nginx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한 대는 PHP FPM을 우리가 설치할 리눅스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두 대의 머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탭은 Nginx, 그리고 두 번째 탭은 PHP FPM을 설치할 디렉토리입니다. 머신입니다. 자, 우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이 MySQL 설치, PHP 설치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Nginx를 설치하는 명령은 여러분이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PHP와 MySQL만이 동작하기 위한 서버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MySQL도 분리된 서버에다 설치하고 싶다면 이것은 MySQL 관련된 서버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MySQL도 PHP와 꼭 같은 서버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서 MySQL 설치하고, PHP FPM 설치하고, PHP에 MySQL을 연결하는 것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MySQL이 아니고 PHP FPM의 설정, 환경 변수 이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자, sudo, nano, etc의 PHP5의 FPM의 풀.d의 어, 따따따.conf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쭉 내려가보면 자, 리슨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지금 발원 PHP5 FPM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LISTEN이라고 하고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IP가 저 같은 경우는 19168125143인데 이 IP를 복사해서 이 IP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9000번 포트를 감시하도록 리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자, sudo, service, php5, restart라고 입력해서 예, php5 FPM을 새로 시작을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ss, ss-l을 입력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자신의 IP를 IP의 9000번 포트를 잘 접속돼서 리슨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P로 접속하면 여러분이 php5 FPM과 NGINX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IP를 NGINX 쪽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NGINX 서버 쪽에서 NGINX config을 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past, underbar, pass past, cgy, underbar, pass 라는 것 앞에다가 샵을 붙여서 주석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저것은 사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168.125.143 즉, 제가 아까 세팅했던 바로 이 php-fpm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IP를 여기다 지정을 하시고 9000번 포트를 입력한 다음에 자,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etc.init.service를 해야겠죠. 자, 서비스 php5ftm.restart가 아니라 NGINX죠. NGINX.restart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안 된 거는 앞에 수두가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OK 명령이 떨어지고 성공적으로 NGINX를 리스타트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서 NGINX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그리고 php-import.php로 접속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된 건데요. 조금 더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php-fpm 강의용이라고 하는 자, 그 fpm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한 상태에서 자, 제가 php-import.php라고 하는 파일의 내용을 수정해서 어... 헬로우 월드라고 입력하고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헬로우 월드가 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제가 144번 즉, NGINX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php-import.php라는 것을 실행을 했을 때 144번이라는 IP에 설치되어 있는 php 파일이 실행된 것이 아니고 NGINX가 아니라 php-fpm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위치하고 있는 php-import 파일이 실행됐기 때문에 헬로우 월드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NGINX와 php를 서로 다른 서버에다가 설치해서 이 php를 전용 머신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구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